거대 과학이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기초과학으로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과학 분해입니다. 거대 과학의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로 입자 가속기를 들 수 있는데요. 미세한 입자의 구조까지 관찰이 가능해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죠. 앞으로는 암치료와 에너지 증폭 장치, 신소재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럼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입자 가속기의 대계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남승전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글씨를 크게 보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돋보기를 사용하시겠죠? 그러면 글씨보다도 훨씬 작은 우리 몸속 세포를 관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현미경을 사용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비교적 쉬운데요. 그러면 세포보다도 훨씬 더 작은 원자나 분자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관찰은 과학자들이 많이 할 텐데요. 보통 이럴 때는 주사 터널 현미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주사 터널 현미경은 ST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현미경을 사용하면 원자들이 배열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보다 더 작은 물체, 예를 들어서 원자핵이나 양성자, 전자 등 이러한 미세한 것들의 내부를 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는 이렇게 정말 작은 물체의 구조를 살필 수 있는 장치인 입자 가속기를 비롯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전기를 띈 입자의 속도를 높여 빠르게 운동하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좀 생소한 장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장치를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평면 모니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브라운관 방식의 컴퓨터 모니터에서 바로 이 장치가 사용됐었는데요. 브라운관 뒷부분에 실은 전자를 가속하는 장치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자가 운동을 빠르게 하면서 모니터에 부딪혀 빛을 내도록 한 원리였습니다. 모니터에 형광물질을 발라놓았기 때문에 전자가 와서 부딪히면 빛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면 모니터는 액정 입자를 배열해 놓고 이들을 전자회로로 움직이게 해서 빛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방식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전자 가속 장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입자가속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1929년에 발명된 원 모양의 사이클로트론인데요. 사이클로트론은 발전을 거듭하여 그 크기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것이 둘레가 27km인 둘레가 27km라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가 이 가속기의 둘레인 것인데요. 상상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현재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인 세른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른은 입자가속기에 관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1953년 7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13개국이 원자핵공동연구를 위해서 이 세른을 만들었는데요. 현재까지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권위와 실력을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 거대한 장치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거대한 장치를 연구하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거대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렇게 앞다투어 거대과학을 연구하는지 거대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 필요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과학은 왜 연구 대상일까요? 몇 년 전 한 연구소에서는 주목해야 할 기술로 거대과학을 강조했는데요. 거대과학이란 앞에서 살펴본 입자가속기처럼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고 매우 큰 연구 장비가 필요한 기초과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과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없던 신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웹브라우서인데요. 수천 명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한 군데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이메일을 포함한 우편물이나 전화로 통신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 World Wide Web, 즉 지금의 WWW의 개념이 유럽 입자가속기 연구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세계 최초의 웹브라우서가 바로 유럽 입자가속기 연구소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인터넷의 WWW가 실은 입자가속기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던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웹브라우서가 인터넷 산업을 완전히 일으켜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런 웹브라우서의 기술을 유럽 입자가속기 연구소가 완전히 무료로 공개했으니까 인류에게는 매우 큰 선물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난 50년간 각종 거대 과학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를 통한 수많은 과학적 업적이 나왔는데요. 거대 과학과 관련된 노벨 물리학상이 태반을 넘는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 기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인 세른에서 입자가속기를 통해 엄청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힉스 입자라는 입자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과학자들은 과연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 결과 지금부터 137억 년 전 우주 대폭발 즉 빅뱅과 함께 여러 입자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12개의 기본 입자와 4개의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그리고 힉스 입자까지 총 17개의 작은 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힉스 입자는 나머지 16개의 입자들의 각각의 진량과 성질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자는 신이 숨겨놓은 신의 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힉스를 제외한 16개의 입자는 모두 이전에 발견되었었는데요. 정작 이 16개의 입자를 존재하게 해주는 힉스 입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힉스 입자가 발견되엄으로써 진량의 기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세르네 힉스 입자 발견은 거대 과학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거대 과학은 거대 시설이 필요하기도 하고 대규모 공동 연구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입자가속기를 통한 물리학 연구에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병렬관계라기보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한데요. 거대 과학 시설이 있어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몰려오게 되니 말이죠. 아직 거대 시설에 속하는 입자가속기는 우리나라에 없지만 최근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눈을 떠서 수십 개의 기초과학 연구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라온입니다. 라온은 중이온 가속기인데요. 라온이란 말은 순우리말로써 기쁜, 즐거운 이란 뜻이기도 하죠. 라온은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 중이온 가속기는 무거운 이온들을 가속하는 장치입니다. 무거운 이온들이란 양성자나 헬륨보다 무거운 것들을 다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가속기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라온은 약 400m의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선형 가속기와 700m 크기의 원형 가속기가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는데요. 라온의 탄생은 핵물리학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온의 역할이 바로 중이온 충돌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소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만 있다가 바로 붕괴버리겠지만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것으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더욱 이러한 거대 과학에 관심을 가져 수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노벨 물리학자가 탄생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입자 가속기는 주로 과학적 호기심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계속 다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암치료입니다. 현재 입자를 이용한 암치료 방법으로는 양성자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략 전 세계에 39개 정도의 입자 가속기 암치료 장치들이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료법은 X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는 정상세포도 많이 죽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가 죽는 것은 X선이나 감마선이 세포 속에 있는 원자 속 전자를 때려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현상, 즉 이온화를 통한 것인데요. X선이나 감마선은 정상세포도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마선의 경우 에너지가 많을수록 이온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부터 정상세포에서 이온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성자나 중이온을 이용한 치료법에서는 암세포에서만 이온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암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입자 가속기 장치를 통해서 입자의 에너지를 잘 조절하면 정확하게 암세포가 있는 곳에 이온화가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양성자 치료 장치의 60% 정도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매우 큰 고호부가 가치 산업에 속합니다. 한번 잘 디자인만 해놓으면 사실상 만드는 데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고호부가 가치 산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생체와 각종 중이온 빔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아주 정확히 암세포만 죽이는 양성자나 중이온 치료 장치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만 죽이는 획기적인 암치료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자 가속기의 원리가 암치료에 응용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곳에도 입자 가속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증폭 장치인데요. 21세기 인류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에너지 문제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화석연료를 다 수입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및 핵폐기물 처리 문제이죠.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노벨상 수상자인 루비아 교수가 1993년에 제안했는데요. 루비아 교수의 방법은 핵연료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 더 많이 있는 토륨이라는 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하자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라늄은 저절로 핵 반응을 계속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핵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필요한데요. 우라늄의 경우에는 핵 분열을 할 때마다 다량의 중성자가 나와서 더 많은 핵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반면에 토륨은 핵 분열 시 그다지 많은 중성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중성자를 공급하지 않으면 핵 반응이 멎어버립니다. 루비아 교수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 차이에 착안하고 있는데요. 원자로 근처에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 놓고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만약 입자 가속기를 가동시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핵 반응이 멈추게 되니 안전한 원자로가 되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때는 핵폭탄 재료인 플루토늄이 발생해서 규제가 엄격해야 하나 토륨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핵폐기물 문제가 훨씬 쉬워지고 말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루비아 교수는 에너지 증폭기라 불렀는데요.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계속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렇듯 입자 가속기는 새로운 에너지 증폭기로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곧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입자 가속기가 사용되는 또 다른 분야를 볼까요? 바로 미술품에 쓰이는데요. 어떻게 쓰이는지 의아하시죠? 하지만 실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입자 가속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400만 볼트로 가속된 양성자 빔을 이용해서 고음 미술품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샘플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보다 원본의 훼손이 훨씬 적게 됩니다. 또한 입자 가속기는 앞으로 보다 좋은 물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랩에 입자 가속기로 전자를 조여주면 잘 찢어지지도 않고 열에도 강한 플라스틱 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폴리머라 부르는 기다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폴리머들이 구불구불 되어 있어 서로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자 가속기로 인해 폴리머에 있는 전자가 나오게 되면 폴리머의 구조가 달라져서 더 구불구불해지고 더 강하게 얽히게 되죠. 그래서 잘 찢어지지도 않고 열에 강한 플라스틱 랩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는 이미 실현이 된 사례이기도 하죠. 또한 인공관절에 사용되는 금속에 입자 가속기를 쏘면 원자의 결합이 더 단단해져 마모가 훨씬 덜 되는 표면으로 바뀌게 되고 인공관절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즉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불편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입자 가속기는 앞으로 새로운 소재의 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과학사의 큰 획을 긋게 될 기대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입자 가속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의학뿐만 아니라 신소재 개발 그리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